오늘은 후라시를 샀는데 판매사님이 보너스로 끼워준 아이디 너클을 한번 리뷰해봅니다. 묵직함이 좋습니다. 실전에서는 무기인데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고 티타늄이 아니라 너무 무겁습니다. 요런 나무감 안지작은 더 좋습니다. 어쨌거나 강제 입문입니다. 황동도 있던데 한번 주문해봐야겠습니다. 지포랑 다 크기가 같습니다. 역시 120g이나 나갑니다. 120g으로는 차라리 이런 프라이바가 좋을 것 같고 요친구는 만지작으로는 꽤 쓸만합니다. 사용빈도도 프라이바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너클은 아무래도 실전 사용시 손가락의 데미지가 클 것 같습니다. 역시 이 친구는 만지작으로 적합해 보입니다. 요건 유청몽 너클인데 나무향기가 참 좋습니다. 모음님 작품입니다. 너무 커서 조만간 EDC용으로 2구나 19로 개조 예정입니다. 여쭙 자르고 손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위층목은 나무에서 향기가 납니다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재입니다. 일단 2구로 줄여봐야겠습니다. 개조하면 채널에 올려보겠습니다. 요 신기한 물건은 네트웨이 땡에서 받은 건데 이것도 너클입니다. 평생 사용할 일이 없어야겠지요. 분하스로 받은 거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얼결에 알기나물이 생겨서 리뷰해봤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용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굿밤 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